진짜요 진짜 어깨 넓어서 불편해 어깨가 태평양이라 막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도 열심히 운동할게요 오케이 열심히 합시다 진영이 달린 게 달리네요 아 진영 배고플 때 위험하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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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한테 뭘 먹여줄 때 너무 멋있어서 위험하다? 엄마의 그런 마음인가? 밥해주고 막 이렇게 먹여주고 그럴 때 되게 가끔 좀 멋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자주 얻어먹거든요 저희 지금 리얼리티 방송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왔잖아요 먹여주고 엄마 같아요 형 감사합니다 마더 마더 참 잘 먹여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데 맛없다고 하는 레몬이 형이 참 못났죠 그쵸 와 취미 너무 고마 허허허헣 지진은 기분 좋아졌으니까 형 이러지마요 이러지마 쓰민아 왜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정석건 요리가 dropped 네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 생방송이라 참을게요 자 그럼 슈가형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저런거 넘어왔네요 슈읍슈읍슈읍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뚝뚝뚝뚝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댓글이 슈끼력 죽기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러다 쓰러질거 같아요 저러다 아사할거 같아요 죽을거 같아요 앉아있을때 위험해요 아 저 못뜼다 죽기력일때 위험하다 시가형이 땀날때 위험하다 땀날때요 설탕이라서 녹아버릴거 같다고 아우 어떻게 저를 찍으세요 제가 메인이에요 저를 찍어주시라고요 저기로 가지말고 여러분 한번도 안나오겠네 지금 흥분해서 녹고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녹고있어 완전 좋아 진짜 열정적이다 제가 오늘 본 휴가는게 제일 열정적이었다 두달치는 나왔다 그리고 웃을때 위험하다 치명적인 눈은 열정적이야 아 위험하다 아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 시가가 달라졌어요 위험한 데인저러스한 남자에요 여러분 카메라 앞과 뒤가 제일 다른 멤버가 왜 이분인지 알겠죠? 알겠죠?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러면 지민이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난 죽었어 넌 죽었어 팀 팀 무대에서 복군노출할때 위험하다 그럼 그거 잘못하더군요 그것도 미워하지 그거 잘못하자면 그래서 위쪽까지 까면 방송 못하거든요 두려워 한번 보여줘요 네? 워낙이 많이 데리고 노간나? 올리고 나오질 않네요 미워하는 위험해 무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멋있어요 들었네 복근 공개할 때가 제일 멋있는거 같아요 랄랄랄때 어우 저거 마음에 드네요 라디오에서 지미가 연기할때 위험하다 한 번 보여주세요 용프를 정체리! 죄송해요 눈 떠! 눈 떠! 눈 뜨라고 그건 너의 진심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듣고 멤버들이랑 같이 울었어요 아 진짜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미는 주파수가 약간 달라요 네 저희랑 달라요 우리랑 다행팀인데 혼자서 약간 A로 해요 아 진짜 웃겨요 정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지미는 다 좋은거밖에 없어요 무대 위에서 표정 연기할때 카리스마 폭발한 헤어 아 보여줘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데 5,6,6,6,6 헷갈리게 하지마 네 안할게요 알겠어요 네 안할게요 헷갈리게 헷갈리게 안할게요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 미제 꾹! 나 저거 있을 줄 알았어요 정국이의 나이 자체가 위험하다 철컹 철컹 이 친구 철이죠 자 저희는 로드르살입니다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 정국이 잘못 범하시면 굉장히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정국이가 노래할때 음색깡패 목소리가 위험하다 목소리가 위험하죠 정국씨 한번 불러주세요 소식아 러브송 야 소식아 러브송 야 야 야 소식이다 야 소식이다 아 반응 안해줘 니 형아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아 열정적이야 자 마지막 하나 하나 뽑아주세요 네 하나 뽑아주세요 아 자 잘 잘 때 너무 아기같이 자서 위험해 예 보쌈하고 싶어요 너 조심해 근데 확실히 우리 멤버들한테는 얘가 맨날 잘 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정국이 보쌈하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정국이가 밖에서 자고있다면 보쌈을 가지고 야 보쌈 그냥 해주시면 원할머니가 좋아지겠네요 아 뭐래 아 형 미치잖아요 겪고있어 아 원할머니가 좋아져 아 시간이 녹는 관계로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아 재밌었네 자 그리고 코너가 하나 더 있어요 어 또 있어요 지민이 형 다음 코너는 뭐죠 정파리 생일파티 예 예 정파리 생일파티 자 오늘은 정국의 생일입니다 저는 약간 불만이에요 왜요 아니 이런 이거 횡포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요 코너를 이런식으로 막 넣고 이런거는 왜 일본에 이런걸 넣어주세요 지 생일을 아 왜요 공부하려고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도 되는거니까 이거 네이버 앞에서 대한민국 채인의 보드사이트 네이버 앞에서 이런 사적인 감정 이런거 그러니까 이거 뭐 아메리카티비도 아니고 정국의 생일을 널리 널리 알리겠다 여러분 KD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듈 차린해서 일어나서 뭘 해야 되냐 요즘 라이터 좋다 야 정치로 해 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전종국 축하합니다 지금 신경몽이 있어 요즘 케이크 위험해서 고정돼있어요 정국씨 생일인데 어때요? 오늘 생일이잖아요 되게 좋죠 데뷔하고 나서 두 번째로 왔는 생일인데 형들이랑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좋고요 받고싶어요 정말 좋네요 생일빵을 때려주세요 때렸잖아요 방송이 위험해져요 아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케이크 볼 때 항상 소원 빌었잖아요 무슨 소원 빌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방탄생들이 난 오래오래 가고싶고요 형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 모든 주위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기는? 너는? 괜찮아요? 행복합니다 우리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덕담 한마디씩 하네 정국이 생일이니까 내가 먼저 덕담을 해 지금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앉아서 하면 될까요? 우리 정국이가 현명하네 부담스럽대요 정국이 이제 부담도 하네 내가 덕담 한마디를 하겠어 오케이 네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국아 뭐 BGM 깔아드려 우리가 만난지 4년이 됐구나 정말 벌써 민증을 만드는 나이가 됐다니 참으로 형이 아들을 키운 그런 마음이야 앞으로 우리 방탄 오래오래 열심히 활동하자 형 약간 외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혹시 연습했어요 근데 저한테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정성이 없네 A형 녹고있어 맞아요 사실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국아 사랑하는 정국아 안녕 오비형이야 야 이거 선생님 민망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정국이 항상 열정적이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우리 정국이 난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 항상 그 모습 잃지 말고 너가 원하는 거 너가 꿈꾸고 있는 거 항상 어 진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꼭 이뤘으면 좋겠어 그래서 꼭 1등 해라 정국아 너 황금막내니까 사랑해 오비오비 혹시 연습해봤습니까? 네? 혹시 연습해봤습니까? 지금 프리스타일이에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너무 억울거리네 오글거리네 그러니까 진짜 빨리 빨리 정국아 남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할 줄 아는 정국이가 되면 정국아 알찬 정국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캠페인이에요? 정국아 형들은 너를 끔찍히 생각하란다 화이팅 캠페인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오글거리지 않게 빠르게 정국아 18살 생일도 됐는데 이제 슬슬 침대를 너의 침대를 정리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아 그럼 침대도 좀 정리하고 야 형이 덕담 대신 충고를 해줄게요 맞아 침대를 정리해 그래 진짜 멋있는 형이다 형이 오늘 미역국도 끓여줬으니까 야 침대 정리하자 그럼 오늘 정국이 침대 정리하는 걸로 야 사진 찍 네 그리고 정국아 또 있어요 아니 저 또 있대 저 있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정국아 그 멋지라고? 그죠 정국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하다보면 언젠간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 거예요 조금만 참고 어? 그게 멋이라고 저만 노력하자 이거죠 알지? 정국아 그렇습니다 참 진정성을 먹고 정리 안 되면 전 외치 말고 제가 진정성을 담고 정성을 닮아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국이가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힘들텐데 형들 말 잘 따라주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야 훈훈하네 멋있네 나 빼면 다 훈훈하고 그래 진영 진영만 나쁜 나쁜 형인데 숙소와서 치킨 진영 빼고 먹어요 야 야 야 방송을 빌미로 너한테 욕을 하는 그런 나쁜 형이야 그러지마 예민해져 그러지마 정국아인데 뭘 거 아니면 아니야 아니에요 다들 동물은 동물이에요 뭘 거 아니면 화내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무튼 정말 다 감사드리고요 좀 속스럽네요 아 철들었다 정국이 철든 거 같아요 오늘 MC 보는 거 같아 오늘 많이 해요 정국이 울어? 아니야 울어? 정국이 울어? 정국이 울어? 정국이 울어? 정국이 울어! 정국이 울어! 자 아니고요 네 추석도 다가왔고 네 보름단도 저기 뜨는데 어? 근데 이거 뭐예요? 어느새 들어왔네 어느새 들어왔대 어느새 들어왔대 슈퍼문이다 슈퍼문 이대로 끝나게 아쉽니까 아 소원 제가 적어서 아르봉 타이밍 괜찮다 좋다 그럼 누군지 한번 해볼까요? 역시 B죠 B 고유비 고유비 고비 네 자 소원 저기요 위에 소원은 뭔가요? 그 뜯고 가져가시라고요 아 참 저기요 카메라 등지지 마시고요 지금 자 B형의 소원은? 소원은? 짜잔 여기 밑에 붙여요 본다 떴잖아요 왜 밑에 검은색 공간이 있어요? 아니 안에 안에 하면 이루어질까봐 야 1년 2년 자 소원은? 일주일 휴가받기 2014년 안에 두개 불가하네요 오 오 오이아 오 못생겼어 야 밖에 없어있냐고 빨리 으아 으아 10시 11시 4시 5시 8시 5시 아멘